의왕시의 코로나19 확산이 12월 들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2월에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의왕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2월 첫 확진자는 6일에 나왔고, 8일에 7명이 추가되며 본격적인 확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3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3일에 5명, 14일엔 6명이 추가됐고, 15일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11월까지 45명이었던 의왕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월 20일에 100명을 넘어섭니다. 12월 22일 현재 의왕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에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발생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발생과 그로 인한 N차 감염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몸살, 감기, 이렇게 평상시보다 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왕시는 수도권에서 23일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며 연말연시 여행이나 모임을 적극적으로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감사합니다.